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참 빚을 안 지면 좋은데 그다음에 좀 또 여러분들 우울한 이야기는 출산율 문제를 한 번 또 간단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익숙한 것은 0.80. 부부가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이 0.80. 언제부턴가 0.78 올해 여름 0.7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통계청 여러분들 자료에 나온 것은 2026년까지 0.5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0.59까지. 출산율이 최악되는 2026년에 0.59명까지 떨어진다. 최악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록이 계속 경신되고 있으니까 2026년에는 0.59명까지 추락하는데 2025년에는 0.65명 그다음에 2006년 0.59명까지 떨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계청에서 이런 자료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뭘 속이거나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능한 과소 가능한 여러분들 축소해서 발표를 하겠죠. 이게 통계청 관계자 이야기 보시면 2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장래 인구 추계에서는 향후 50년간 합계 출산율의 최저 0.70 최고 1.21로 예상했지만 혼인율 감소 기존 출산율 감소폭이 커지면서 2년이 채 안 돼 가지고 신기록을 갱신한 겁니다. 0.69까지 0.59죠. 0.59명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 2년 전 예상도 전망도 다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조시가 없으면 계속 더 떨어지겠죠. 0.59도 아닐 겁니다. 0.4도 떼겠죠. 일단 앞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희망이. 그다음 경제적으로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지금 힘들고 앞도 안 보이고 지금도 현재도 힘들고 교육비 부담 크고 주거비 부담 크고 취업난 여름 심각하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그 이런 모든 문제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무도 여러분들 고통을 지금 치르는 것은 손을 안 대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정치권에 전혀 손을 안 대는 거죠 연검도 마찬가지고 표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이 사회부 차장 되시는 분이 이야기가 대통령 아마 직속기간에 저출상 고령사회위원회가 3월 28일 날 여러분들 열리고 그다음에 회의가 전혀 안 열리는 것 같네요. 대통령이 전출상 대책을 직접 챙겨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표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주제니까 누구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아마 한국 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민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결할 거고 그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도 유럽 경험이나 이런 걸 참조해가지고 종교별 지역별 안배나 그런 걸 깊게 여러분들 숙고해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족 여러분들 뭐죠 대거 여러분들 유입시키게 되면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그런 엘리트 집단들이 나라의 그런 앞날이라는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장기적인 프랜을 가지고 여러분들 차곡차곡 추진하는 것은 우리 함께 생리에도 맞지 않고 우리 문화에도 여러분들 잘 이렇게 부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천수답식으로 그냥 언급조치로 모든 걸 다 처리한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공공건물 같은 거 한번 지어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가 여러분들 몇십 년 흐른 다음에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공공건물들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데서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 신청사를 짓지 않습니까 저는 강연을 예전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다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이 같은 예산을 쓰는데 좀 수십 년 수백 년 앞을 내다보고 건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야무지게 단단하게 아름답게 지울 수가 없냐. 온 건물에서 이런 뭘 보는 거 하니까 돈 빼먹은 흔적밖에 제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노면부터 시작한 모든 것이. 뭘 길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전형적인 경우가 여러분 한국의 공공건축물인 거죠. 출산 문제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가의 이런 졸립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런 봐야 될 건데 모두가 멈니까 지금 당장 현안 과제에 매몰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먹어치울 것인가만 고민하고 있습니까 공공건물들 가운데 이런 시청사 구청사 가운데서 그냥 덕지덕지 붙어놓은 이런 건물 안에 좀 수십 년 수백 년 뒤엔데도 여러분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참 그런 걸 보면 아주 시각이 짧은 거지 출산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여야가 여러분들 정파를 넘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너무나 분쟁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앞으로 지탱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총 비용 부양을 보니까 2022년도에 41명 100명이 벌어가지고 41명을 부양을 하네요 2058년에 100명이 100명을 100명이 벌어가지고 100명을 부양하고 1명이 1명을 부양하는 거네요 2072년에는 100명이 벌어서 118명을 부양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국가의 통계치라는 것이 이렇게 발표됐으니까 훨씬 더 머죠 더 그 시간이 단축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좀 긴 시각을 갖고 국가 엘리트들이 이런데 고민을 하면 좋은데 뭐 이 사람들이 다 뭐죠 그냥 섰다판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윤 정부가 여러분들 등장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맨 처음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역설한 것이 연금개혁이었거든요 국가 중에 엄청난 대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육개혁 노동개혁 3대의 개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물러날 겁니다 의지 자체가 없어요 말은 그냥 근사하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기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세계시장을 상대로 해서 어렵게 돈을 벌고 부가가치를 이렇게 생산해내는데 공적기관들은 경쟁력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나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거나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힘든 거죠 어떻게 참 여러분들 공적기관에 근무한 사람들도 한국인이고 사기업에 근무한 사람도 한국인인데 똑같은 한국인인데 그게 이제 그 자체가 제도가 갖고 있는 동기부여 작동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공적기능이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거죠 그동안 제가 선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지금은 조금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만 선거가 여러분 산수지 않습니까 수학도 아니고 그냥 표 찍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표 세는 건데 그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사람들이 고함을 치고 열일을 제쳐놓고 여러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되는 정도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는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얘기던 선거조차도 이제 그냥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문제가 여러분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좀 이렇게 근산 있게 앞날에 대한 큰 그런 좀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 참 아름다운 일인데 그게 참 미흡한 점이 좀 유감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늦게 여러분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오늘 스트림 서비스가 여러분들 이렇게 고유번호가 있구면요 스트림키라는 거가 그게 어떻게 변행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오늘 이제 문제 해결을 혼자서 해서 늦게 한 시간 늦게 이제 방송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여러분들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거 아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매뉴얼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설명도 보고 해가지고 혼자서 해결해 가야겠구나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안관님께서 일반 고청 건물도 돈만 빼먹으려고 5년 지났는데 곳곳에 부실이 특히 방수 문제가 골치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보다도 이렇게 경제력이 많이 떨어지는 나라들 가더라도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거가 참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은 좀 덤합니다마는 예전에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자동차로 가지고 여행을 좀 다니고 할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뭘 야무지게 할까 물론 건축비가 좀 많이 들겠죠 그래도 야무지게 지어요 집을 야무지게 짓는다는 것을 일단 느끼고 튼튼하게 짓는 거죠 현대 신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지금 유행하는 무슨 유리를 많이 쓴다는 이런 게 아니고 오래 갈 수 있는 특히 공공근물 같은 경우는 두 번째는 미적감각 그러니까 주변 산야라든지 이런 거하고 색깔 같은 게 조화를 이루게끔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유지 보수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돈을 들여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공공근물을 보면서도 항상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전국에 많은 그런 단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늘 안타까운 게 어떤 건가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공근물을 제을 때도 이렇게 부실하게 짓는지 이번에는 또 누가 이 돈을 빼먹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은지가 1, 2년밖에 안 되는데 보도블록 같은 것이 다 뭐죠 풀이 자라고 뭐 삐뚤삐뚤하고 돈을 빼먹은 것이 있는 눈에 너무나 흔히 보이는 거죠 우리를 비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에 일반 고청 건물도 돈만 빼먹으려고 5년 지났는데 곳곳에 부실이 특히 방수 문제가 골치라고 그렇게 보안관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뭐 아주 배고픈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뭘 좀 이렇게 야무지게 다부지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법과 규정이 정한 대로 그렇게 좀 해야 안 되냐 이야기 아니 그렇게 간단한 선거조차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표를 빼먹고 표를 돌리고 표를 훔치고 하니까 내가 여러분들 지금 웃고 이야기하지만 야 어떻게 조선 사람들이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야무지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냐 이야기 그 간단한 선거를 수백억 수천억을 또 들여가지고 무슨 뭐죠 작동도 잘 안 되는 투표지 분류기를 다 도입해가지고 투표지 분류기가 셀 때 뭡니까 10장 20장 30장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여름 동사무소나 이내로 가면 사람이 왜 그리 많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용산에 있는 중앙박물관 이런 것도 뭐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데를 많이 좀 봤으니까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역도 마찬가지고 서울역도 건물이 주는 아름다움이란지 감동이란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회가 조금 더 이제 맑아지고 조금 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힘을 다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니까 어쨌든 이번에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멀리 있는 그런 제야 전문가께서 아무 이런 보수를 받지 않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의 전모뿐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던 2017년 대선 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를 다 수면 위로 다 노출시킨 거잖습니까 저는 제야 전문가와 함께 채널이 많이 성장도 못하고 많이 이렇게 뭐죠 역성장을 하고 탄압을 받아왔고 탄압을 지금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문제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문제 당대표 경선과 대선 후보의 경선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노출시킨 것을 큰 여러분들 기여로 생각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만 여러분들 그렇게 국한대에서 다루었으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식하는 국민들이 적었을 텐데 제야 전문가의 아주 헌신적인 그런 도움을 얻어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얼마나 지금 부패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뜻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분발해야 되는가를 각인시키고 인식시키는데 기여한 부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랄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한국사회가 정상화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늦은 점에 대해서 거듭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일은 좀 더 나은 그런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